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인 방배 13구역에 최고 22층 2,300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부동산 시장은 냉각 분위기지만 방배동 재건축 사업이 잰걸음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2호선 사당역과 방배역 사이에 위치한 방배 13구역,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 중 방배 5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단지입니다. 현재 2주 마무리 단계인 방배 13구역은 얼마 전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12만 9,800제곱미터 규모인 13구역은 용적률 250%가 적용돼 최고 22층 35개 동 총 2,369가구가 들어섭니다. 기존 정비계획 최고층수는 16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중앙부에서 남북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방배 근린공원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합니다. 동강거리를 좀 많이 띄웠다, 더 쾌적해졌다 하는 그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축 연면적을 더 넓혔다,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높인 부분이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방배동 일대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오염토 정화 문제와 집행부 교체 등으로 내용을 겪은 방배 5구역이 지난 8월 착공했고, 방배 6구역도 지난 10월 첫 삽을 떴습니다. 방배 14구역도 2주를 마치고 철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배동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최소 만 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로 변모합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둔촌중공 청약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청약 한파가 강남권 재건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내년 대대적인 일반 분양을 앞두고 사업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